지난달 소비가 0.9% 줄어 약 24년 만에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8.3으로 한 달 전보다 0.9% 줄었습니다. 지난 3월부터 감소세인데 소비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건 24년 5개월 만입니다. 반면 전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. 지난달 생산과 투자는 5월 대비 각각 0.6%와 4.1% 늘며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.